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게임! 음? 일로, 일로 달려올거같이 얘기하더니 총 야, 왜? 꿀렁꿀렁 안해 꿀렁꿀렁해! 됐다 와 대박 좋네 우와 이게 내구도가 좀 딸려서 그러는데 대박 좋네 진짜 전기통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대박이야 대박 내구도가 좀 졸이라서 그렇지 자 어 이번엔 앤더슨 여기 가기 앤더슨 앤더 핸더슨이 아 핸더슨으로 가기 지금 핸더슨으로 갈려고 하고 있죠 좋아 가도록 하죠 팬더슨 한테 가는건데 스카이 위에님 어서오세요 시카이 위에님 어서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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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이 얘가 샌비에요 얘가 샌비야 얘가 샌비에요 아까 얘가 부른 노래죠 일단 일단 지도한 집게 봐 천리트 도끼 팔고 범용 도끼 팔고 지도한 집게 봐 천리트 권총 도끼 관총 그리고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와 이거 또 우와 지뢰가 그냥 이거 고치기 하고요 전기통 업그레이드 하고요 안돼 칸 상자가 지금 안돼 없어요 문 열어 나도 아까 열려고 지금 해봤는데 없어 이 모든 동네가 충격해졌습니다. 야 씨 내고도 확 확 다는 구나? 들고만 있어도 아니 야 저 고침대가 저기 있는데 저기 어디야? 아 들고만 있어도 다네 대신에 엄청 좋다 진짜 예 아 막 그런 거 같아요 죽을땐 죽을땐 그냥 카메라가 지났어 젠장 끝이 없어졌어 아 이거 정말 필요없어 내가 부족해 아무튼 제가 생각해볼게 잔인한 부서진 너클 버릴거고 버릴게 아니라 팔거구요 자 레드 데드존으로 가세요 이건 어디냐 저기에요 아 서브캐 좀 하구 이런 게임하면서 메인캐만 하는거 나는 별로 맘 안 내켰는데 한 라인 마을로 가서 짐 통제 좀 주고요 더 많이 보내주세요 레베러 레베러 금방금방 하네요 사관님 어서오세요 통조림좀 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 라인 마을로가서 데드존으로 아 여기 정말 싫다 여기가 제일 싫다 나는 완전 길이 미루에요 길이 미루라서 싫어 길이 나 이제 전투력도 어느정도 되고 오오 그러고 보니까 저기 조류 있지 않나 조류 세개 구해다 주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전기탑도 있고 오우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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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넘어지려고 하면서 자 자 자 뭐야 어이 오오케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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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얜 누구야? 데이브? 너야? 데이브가? 얘 아닌거 같은데? 쟤는 좀비 같구요? 흠 어떻게 또 올라가냐? 아 저기 올라가는데 헤이 거 거기는 어떻게 올라갔어? 흫 요시오 아이 어 잠깐만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나? 도시요? 아 다음 아까 그 할 거기가 도시인가보네 어 벽 으아 흠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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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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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appro 음 으아 야 여기 점프 못가? 아유 여기 못가나거든요? 아유 씨 괜히 올라왔잖아 여긴 왜 만들어 놓은거야? 존재 이유가 없잖아 어 어 이거죠? 어떻게 올라가요? 아 저기 어 저기 사다리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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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올라왔다 아 이거 너! 에이 여기 와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바로 끝을 보여줄게 어떻게 도와줄게? 나 스타가 됐네 쟤를 죽이래요 으아아아아앙 어어 또 왔어 또 왔어! 아하 나이스 그만 좀 와라 뭐 무한존비들아 쟤네들 막 대기실에 있는거 아냐? 오오오오오ㅁㅁㅁㅁㅁ잉 오오오오오오 surveillance 우와하.. 쩝 힛 쯝 어이 어이 할리우드에 올 일이 있다면 자기를 찾으래 너나 살아나오라 인마 야 너 너 살아나오면 수나 있냐? 아이 걱정되네요 너나 열심히 살아나오라 인마 영화 걱정하지 말고 아 스타가 되고싶나 좀비를 잡으라고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건데 아 정말 정말 하 인벤토리칸 너무 우자르다 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와 아뇨 아 자 수리 한번 하구요 전기톱 야 전기톱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 겁나게 오는거 같은데 오 깜짝놀랬네 아 깜짝놀랬네 아 저렇게 오는데 어딨어 완전 반칙이야 아 깜짝놀랬네 꽝 뿌 여러분의 마지막 한 명을 죽일거에요 아 저 밑으로 가는 길이 있구나 자 꽝 어? 여기 지금 자폭 준비 있어요 자폭 준비 있는데 헬프미 소리가 들렸는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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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악 참 하나 둘 헝검이 조각으로 나와 있구나 헤이 도시에 가서 다 죽었대 삼천 얼만 아이고 잠시만 진통제 올라가지마 올라가봤자 뭐 없어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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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약을 찾으세요 사악한 칼 칼이 사악해 아 따 무섭게 시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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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나 미치겠네 데미야 뭐지? 데미야 뭐지? 데미야 뭐라고? 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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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손수 아 손이 아 손이 얼얼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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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아 아 칼을.. 아니 총에다가 하는건 언제 없어지나 보나? 아오..여기 네.. 위험했어요 해독제.. 휴.. 아오.. 아 나왔따 그래서 뭐하냐? 야 그래도 이거 헤드샷을 맞추니까 헤드샷 맞추니까 한방에 죽는게 그건 좀 잘하는거 같다 원래 그 헤드샷 맞아도 한방에 안죽었죠 지루한 스코틀랜드 덕크 얇은 거시게 하아 지금 물로 물로 가면 안되나? 물로 가면 안되나? 이렇게 안가고 물로 가면 안되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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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물로 못가네 쓰 보트 없나? 이제 이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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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어어어 아 정말 싫다 아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치게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더 유명해지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은 무엇을 보여줄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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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좀 더 원하니? 이따가 좀 더 원하니? 이따 에너지 이쪽으로 가야되냐? 야 이쪽이구나 크로겐 Beyonce 무한리전이 esin 창떠.. 창떠하고 있을필는거 없어 어어어어어어ㅓㅓ.... 이렇게 캠핑 깡! 죽었나? 조류 지금 3개 얻은거 같은데? 아아악! 야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대냐? 자 진통제 갖고 왔소 하나 갖고 왔어 하나 친구도 구해줬구요 아아악! 어이 구해줬어 아아악! 감사합니다! 여기! 아아악! 잔인한 무거운 렌치 다 팔아야지 몰라 불어보선 레크 사각한 칼 범용 도끼 수색칼 얇은 망치 렌치 고깽이 손상된 작사 손상된 작사 됐어요 음 음 음 야 너 아까 총알팔지 않았냐? 좋아 자 팀으로 이번에 다 팔았어요 저기가 그 이제 다음 거기로 가는 뭐라고 해야 됐어요? 메인클인데 에 데오들한테 수요타 소송 타냐 소송 타냐 됐나? 또 있네 여기 폭발지대는 겁나게 많이 왔는데? 자 권총 두 번 더 됐어요 기술 어 게인 오토헬스 리제네레이션 데미지 크리티클 첸스 스테미너 30 헬스 50 뒤집 신 퀴즈 에 아 으음 왜? 이정도면 이놈을 잘해놨지 소니파스 수류탄 잠만 퀘스트중에서 기절폭탄 대우폭탄 테슬라도와 중장비도와 수류탄 어 약용버섯 찾기 말고 역사수업 음? 이거 어디야? 터널에 액세스할때까지 기다리기? 터널에 액세스할때까지 기다리기? 이거는 이거 펌프해야지 나오는거 같은데? 공중보고가자 여길 기준으로 일단 가까운데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면 되겠네 그런거 오오오오오오!!! 왜이렇게 많아 자 자 가도록 하죠 사례대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 여기에 다 모여있네? 펌프를 여기 가져다 아 저거 맨 마지막이야 하자 온김에 저기도 가고 퀘스트가 대체 이야기 이게 바로 여길걸요? 그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얘를 또 겁나게 온거 아냐? 무섬 으아아 Broad 자세하면서도 estate 스스로 치료를 한대 스스로 치료를 한대 방 오케이 죽어 인마 아 왜 이렇게 안죽어 죽어 두개 째 두개 째 두개 째 두개 째 두개 째 두개 째 다가야 두개 째 튜브 아 된거같은데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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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그리고 보급품 뭐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잠깐만 이제 장아 그러고보니까 어 바로 여기네 레인채트 바로 여기네 어어어 어 어어 오오ありがとう 왜 여기만 하.. 화염병 으쌰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뭘 누웠습.. 누웠습맨 죽어서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같은데 어.. 저 반대편으로 가서 어.. 어어어.. 어 안돼! 애가 아니구나 되는구나 여기도 올라가는게 일이네요 떨어지겠지 어.. 안떨어지네 아.. 폭포 때문에 소리가 아주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게도 있을텐데 흠.. 누가 했나 빨리 그지 어어어~~~ 으어어 큰일날 뻔했다 골로갈 뻔했다 어 뭐야 아이씨 가려가지고 안보여 호르몬가자님 한번 가져보세요 죽어 인마 죽어 죽어요 박살이는 발톱 좋아 무서운 발톱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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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살게나있네 철사 금족수잘로 대결하네 붙이기 전기통 붙이기 자 이걸 어떻게 가야되냐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냐 아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그럴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겠네 이렇게 힘들겠구만 제대로 가보는거 맞지?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있었다니 음 음 일단 잠깐 여기 들여다 갈까요 자 배같은 좀 가져오세요 빵 좋아 일단 여기다가 이 위로 어떻게 넘어가지? 어 뭐야 너 어우 깜짝이야 저 위에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방법이 있을텐데 아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유 쟤 쟤를 점프하네 쏠 쏠 쏠 쏠 쏠 쏠 쏠 여기는 찾았구요 여기랑 여기 두군데 다 넘었는데 여기도 가는 길에 있구요 여기도 여기다 세워놓고 잠깐 들어가면 되겠다 가는 길에다 있어 다행이네 가자 음 이렇게 이쪽 맞지? 고우 이쪽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은데 반대다 반대다 비겨봐 비겨봐 에너지 에너지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잠깐만 여기 길이 있을거란 말이야 좋아요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이쪽 이쪽 맞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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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운전하기가 그래도 빡세 다 이거 운전하기가 그래도 빡세다 음 잠깐 잠깐 멈추고요 이거 좀 알아 이 쪽인데? 오 오오오오! 짜장말 하구요 와아 이만 와라 오우 할 필요가 없었구나 어디로 가야돼? 너무 멀리만.. 멀리 안갔으면 좋겠는데? 이쪽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한 이쪽 이쯤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차 올라가구요 아까 거기 왔던데 아니야 여기? 왔네 아까 여기 왔던데네 왔네 아까 여기 왔던데네 왔네 아네 왔네던데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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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여기 퀘스트 장소라고 했잖아. 맞았어. 자, 10명 더 찾았구요. 마지막. 총알도 얼마 안 나왔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만 걸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또 어딨어? 아, 이 퀘스트잖아. 뜯자. 쯤에 여기서. 이쪽으로. 좀 걸어가야겠네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아. 쯤에 들어가. 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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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따 어 이제 없는데? 총알 없는데? 어? 어어? 야 박 앞에서 이렇게 못 맞추면 어떡해 아 나 미치겠네 어? 이쪽이에요 좀 더 가야돼 총알이 다섯 발 밖에 없어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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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다 찾았네요 음 음... 즈... 여기죠? 좀만 걸어가면 돼 근데 총알이 없어 지금 총알 딱 다섯 발 남았다 총알 다쓰고 쓸 무기가 마땅치가 않은데? 작살? 작살? 전기통을 쓸 순 없고 여기서 이제 총 캐릭의 약점이 딱 드러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그걸 못해 탐험을 못해 오랫동안 총알 어떤 무기를 쓰든 총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먹히지도 않을텐데 졸업은 고vé다 못돌려가는거 같죠? 못돌려가는거 같죠? 작살로 좀 바꿔야겠네 오총도 이거 안될텐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근데 황금색 나왔어 이씨 자 이거 작살을 흠 흠 흠 아 일단 일단 권총에 놓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똥똥한 큰 토막 도끼 똥똥한 큰 토막 도끼 똥똥한 너는 왜갖고 온거야 이거 흠 저히 흠 흠 흠 흠 흠 흠 권총 흠 흠 흠 원총 권총? 그러면은 저기에 총이 나온단 소린데? 그럼 이제 총이 나온단 소리에요 이제 사는게 아니라 이제 좋아 연구소 연구소 근처 벙커 연구소면 여긴데? 연구소면은 빠른이동이 가능하죠 일단 멘트에 펌프 갖다 주러 가죠 멘트에 펌프 총알 다 써가지고 아 이제 이런 모총은 데미지가 개똥이라 이게 이게 상대도 안돼 모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모총 더 좋은게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일로 해서 템디야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온게 아니라 이미 다 왔었구나 가자 어이 나왔어요 문 열어 문 열어 야 야 문 열라고 오 아 힘들었다 일단 저기다 놓고요 이거 총알 좀 총알 좀 해줘야죠 총알 총알이 어디 있을텐데 여기 총알 권총탄이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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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 키트 됐나? 아 이제 얘한테 의료장비를 되게 싼가격에 살 수 있구나 싼가격에 살 수 있네요 되게 아 좋아좋아좋아 야 총알..총알 줘 이제 이것도 야 야 여기 창고 어디있더라 창고가 누구였더라? 아 너 이거랑 이거 쓸데가 없어요 전기톱을 여기다 놓고 전기톱을 여기다 놓고 저거 조금 팔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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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 이거랑 좀 팔죠 예 사련님 그 안녕히 가세요 복귀를 좀 쓸까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못쓰겠다 못쓰겠다 아 이거 수리 하구요 이제 이거 모총은 어떻게 아냐 모총 못쓰는데 고시장님 와서 오세요 저 파괴적인 스코트랜드 덕크 잠깐만 파괴적인 스코트랜드 덕크 어 이거는 좀 쓸 수 있겠다 근데 데미지가 개떡인데 어차피 뭐 뭐 이것도 넣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창고에 넣어놓자 음 모총도 예 좀 창고에다 좀 넣어놓고 아니다 이렇게 하고 됐어? 레벨어 음 음 마운트 렌즈 버닝 찬스 게임 음 자 나머지 의료 의료장비는 얘랑 세병의 물정제 음 음 잠깐만 저 위에도 좀 전해줄 애가 있는데 여기 딱풀 전해버리라 퓓 기절폭탄 개두냥개님 험사보시오 иль 저기 위에 그리니까 안돌아가겠네 별거 없네 어오오오오오오오옱 아 별게 없지않구나 이런게 있었구나 그리고 어 이거 퀘스 완료 완료라기보다 가는거죠 진통제의 좀 가져다주고 연구소 연구소 갔다가 레벨에 미친듯이 올라요 금방금방 연구소 연구소 나가야되는데 나가는길이구요 저기들아 저건 가는길이구요 오오오오 해제 못하나? 아 이거 뭐 뭐 어떡해 뭐 해제를 못 하잖아 오오오 스스 어휴 와 지뢰도 뭐 저런 식으로 미친듯이 깔아놨냐 여기 지금 왜왔냐면 무기 때문에 왔거든요 아마 여기 여러가지 무기 있을 것 같은데 와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생각했는데 7000달러 이랬어 와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이거는 어떡하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아아아아아 나 진짜 씨 야 던졌 또도 끼면 어떻게해 아아 아아 날씨 야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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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저거 뭐야 아아 수류탄화염병 폭발지뢰 올라가는게있나? 아 여기 올라가는데가있나? 잠깐 올라가면은 바로 있을거같애 바로 지뢰에 있을거같은데 해제가 안돼요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 해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식 아 다행이 없네 야 나는 총 야 나는 총 테슬라 폭탄나있어 폭탄나있어? 폭탄나이프다 폭탄나이프다 아니 아 야 나도 무기 좀 줄줄 알았더만 무슨 없어 개뿌로 아무 개뿌로 없어 스스스 아 뭐야 이런 개덕같은 상황을 봤나 아 아 저 수많은 지혜를 피해서 그러게요 잠깐 점착폭탄이면 설마 점착폭탄? 내가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점착폭탄? 테슬라 아 큰 배터리 점착폭탄 내가 좋아하라죠 정말 좋아요 로그 자 일로가죠 소닉제레 도망가고 도망가고 마이크라인 도망가게 쟌 도망가게 저 Gegner 아... 저 잘못 떨어지면 뻥 아냐 저 7000달러 이뤘어 한 번 주고 와... 나 7000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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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팔고 아... 마비 투척 칼라를 말고 투척무기 투척무기 야 이건 하나 20,000달러 났네 전문가 투척용 칼 전문가 투척용 칼 이거 레벨이 안되서 지금 못쓰구요 야 이정도에서 만족을 해야되나? 균형 잡힌 투척일칼 균형 잡힌 투척일칼 야 이정도에서 만족을 해야되나? 균형 잡힌 투척일칼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어? 어? 야 안돼 테슬라 폭탄 나이 투척무기가 아니라 칼이 있어야되나보네 칼이 있어야되나봐 칼이 있어야되나봐 투척용 칼이 아니라 이제 뭐? 쓰읍 괜히 샀네 쓰읍 괜히 샀네 괜히 샀어 메디키즈나 사자 아 여기 올라가서 폭탄 좀 지도 없구요 메디키즈나 좀 사자 메디키즈 근데 있으나 안할거 같애 그 다음에 권총탄약하구요 펌프가동이 아닌데 펌프가동이 아닌데 아 얘 얘가 그건데 마야에게 돌아가서 그거 주도록 하자 어디냐면 여긴데 그냥 나 있는 데서 가는게 빠르겠다 갔다오자 갔다오자 여기서 출발하는게 빠르겠네 어 어딨냐? 저기 어딨냐? 지뢰좀 깔아놓을까? 아 음... 쭉 가면 되죠 여기까지 다 온거같은데? 다 온거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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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ue cuid ica IST 아 우리 응 자, 이제 서브클래스는 이것저것 다 한 것 같고요. 어, 야 이거 과열되면 어떻게 되려나? 과열되면 어떻게 되지? 과열되면 아무것도 아니네? 과열되면 아무것도 아니네? 가자 이제 또, 또 생겼을려나? 됐죠? 가자 I just hope Sarah knows what he's doing Is it operational? Yeah, this is an old rusky machine. Let's hope those commies knew what they were doing. Go! Let's see what they can do. 소리 엄청 크다. 자, 지금이라도 깔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깔아. 지금이라도. 폭발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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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깔아. 다와 다와 다와. 끝. 꽝꽝. 꽝꽝. 야, 이들 한 죽었냐? 야, 지네 맞고 안 죽는게 어딨어. 지네 맞고 죽어야지. 어? 잠시만, 이 위는. 야, 이 위는 뭐야? 이 위에도 와? 야, 한명. 너 뭐해? 2차로 또 몰려오나? 아니에요. 안몰려오네. 계획의 변경. 저것을 켜지지 않는다. 저것을 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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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 아까 헬기까지 봤잖아. 아까 헬기 있는 데까지 갔었는데 여기잖아. 아, 나, 야. 밀밀히 좀 말해 이 자식아. 이 가짜는, 가짜는 데 가. 또 가고 또 가고. 아까 내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만. 아, 기관총. 야, 기관총. 기관총. 그래. 야, 뭐해. 물론 빨리와 넌 일어나지마 안녕하세요 이 아주머니 잘 계시잖아 잘 계시네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기관총 빼러 왔어 헉! 내가 쇼퍼러 갔어. 그리고 남은 게 없지 들어와 봐! 뭔가가 있어야 돼! HMG들! HMG 마운트 기관총 크 Tin 오오오오오오오 형 signific ㅇㅆ 쟤도하나 쟤도 일어났는데? 흐..뭐야? 아유 아 뭐야 이야아 이 이게 왠 말이야 이야 미니건 ACMG가 아니라 이건 미니건잖아 아유 소총 좀 없나? 예 당연하죠 두개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면은 들고 가겠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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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섯개 감사합니다 어 투쿨렛 네 뽀글도 있어 이랬나가 상상 왜왜 오오 아유 징그러워 야 이거 쓸 쓸 어떻게 쓸려나 이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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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긁어줘야되는데 이거 두명이서 고고 못댓는 정도가 아니라 이쪽 가는거 맞지 근데 설치할땐 4군데야 2개밖에 없는데 1개 잠시만 나 잘못 온거 같은데 나 잘못왔어 아이씨 머리에 아이씨 야 9대를 붙은 놈아 비겼네 쒈 아아악 원래 죽은 놈이네 이거? 야 야 뭐..떨어져 인마 이걸 4군데 중에 2군데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기다려보셔 아 왠지 하나 설치하면 애들 몰려올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번에 야 니들 좀 와서 도와라 인마 아 내 저기서 멍하니 저기 뭐하는 짓이야 저게 군대와 써봐 아 그럼 이빨에 당했지 멍하니 좀 뭐하는거야 이거 아아.. 뒤에도 하나 게О일 أكل Quincy 오옹 오오 오오오오 이어 씁아 이ffen 참 일단 고채고요. 저 총알 있어요? 무한 아니야? 어이, 당신 그 이제 못, 못, 못 총, 못 총탄약 안파네? 못 총탄약 안파네요? 됐다. 어, 다시 펌플러 가도 오! 오! 아, 철쪼마! 아, 철쪼마 철쪼마! 철쪼마 철쪼마! 야, 철쪼마 철쪼마! 야, 너희들도 해!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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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야, 어디! 야, 땀벼! 야, 땀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금방 그래, 계속 못, boon 계속 못, 쏴 又 계속 못, 쏴요 계속, 못, 쏴요 아 오 야 총 없어 총 없어 총 없어 총 없어 아 나 아 저거 저거 어떻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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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도와줘 아 나 미치겠네 야 죽이야 죽이야 죽어 죽어 정비통 사림마다 자 다 죽어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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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끄러 쯧 고쯧 뭐야 세종원 설치 세종원 설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휴 아 힘들어 얘도 겁나 높은거 같애 이오 아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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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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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죽어 좀비 한가운데서 내가 서 있겠다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갈려 갈려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시 다시 빨리 빨리 사방에서 운다 이제? 다 덤벼 잠깐만 폭탄 폭탄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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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덤벼 증류탄.. 왈페스팅 반복준비가 왜이렇게 안룼구!? 어서아 네 얘는 발차기도 하고 댄디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니들 뒤져봐 오오오오오오 안죽었을꺼요 에 설마 그냥 안죽었죠 와아 오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에너지 에너지 공중탈이야 야야야 빨리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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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전기통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기 죽어아아아아 이리 binnen 야 얘 뭐하는 건데 이렇게 세?? 됐자 야아 잘.. 잘했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일반, 일반이에요 일반템이에요 얇은 정긴톱이잖아 유니크 뜨면 아주 대박인거 같죠? 아이 이거 뭐 총도 저렇게 좋아야되니 좋은거 있어야되는거 아냐? 총? 음? 폭발 뭐? 폭력적인 막대지 막대기가 폭력적이래요 야 아깝다 야아아아아아 이게 바로 미니건이야 응? 미니건 같은거 안나오나 나중에? 미니건 미니건 총 캐릭이 미니건 쓰는거야 미니건 총 캐릭을 쓰는거야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어깨에다가 음.. 다 뭐 어쨌든 다있나 했다 다있나 했다 오 다있따 야 야 아유 이쁜이 트레몰 로저스 이쁜이야 아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확살자의 권총이잖아 이쁜이 이쁜이 다있나 야.. 업그레이드 삼천! 야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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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아유 뭐 이런걸 다 고마워 고마워 아유 부 부실한 부진한 권총 이거 팔아버려야지 부진해 학살의 권총정돈 돼야지 이게 아유 너무 부진했어 여태까지 총이 총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산탄총? 잠깐만 산탄총이에요 플레어건은 쓰읍 쓸 데가 없는거 같은데 플레어건은 버려버릴까 모총 이제 더이상 좋은거 안나오겠죠 플레어건도 그렇고 음.. 플레어건도 그렇고 플레어건도 그렇고 빌린 아띠 하자 시작은 시작은 특별한 타냐 작살 타냐 대충 어느정도만 사두는거에요 너무 조금 있으면 안될거 같아서 조금씩이라도 자 가도록 하죠 레벨업 하구요 다했다 다했어 인벤토리도 많이 비웠구요 꼭 일본가 가져내로.. 좋아요. 지금 어디에 가볼거에요 뭐야 뭐야 아 안돼 안 그래도 무서운데 헨더슨 플래스 여기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여기가 흔들어 헨더슨은 이 터널로 향해 줄게 전관 건총이네 플레이어 플레이어를 낳아낼것 같아요 플레이어의 피파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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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